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조국의 딸 조민 그리고 조민의 지도교수에 있던 부산의전원의 노충환 교수 이 세 사람과 관련된 검찰 공소자 내용을 보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 공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조국의 처신 공사구분 문제에 관해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시의 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산의전원의 노충환 교수와 관련된 그런 생각거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 공소장에 담긴 조국과 노충환의 거래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6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여러 배려 덕분에 조민의 한 학기를 맞췄으나 다시 유급될까 걱정입니다. 이것은 조국이 노충환 부산의로원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충환 원장은 조국의 딸 조민에게 육학기에 걸쳐가지고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붕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수령했던 600만 원은 뇌물이다. 1200만 원 가운데 절반이 뇌물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조국이 딸 조민이 연속적인 장학금을 수령한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노충환 교수로부터 장학금을 수수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뇌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국이 이런 문자를 노충환 교수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보통 사회가 아니구나. 그러나 이 문자는 조국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이전인 2016년 7월 무렵에 쓰여진 것입니다. 서로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첫 학기부터 조국의 딸인 조민은 세 과목 낙제를 합니다. 이 세 과목 낙제를 한 딸을 끝까지 밀어주기 위한 지극한 부성이 발해가 된 심이죠. 딸의 교육에 대해서 이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졌다면 사실 조국 자신이 정경심은 물론이고 딸과 아들의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사건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국의 걱정에 대한 노충환 교수의 답입니다. 노원장은 조민양의 담당 교수에게 조국이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 조씨의 성적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성적 결과를 안 다음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조민에게 간신히 유급을 면했다는 그런 사실을 딸을 통해서 조국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참 옳은 일은 아니죠. 노충환 원장은 2016년 2학기에도 조씨에게 장학금으로 200만을 지불했습니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또 작은 돈이면 작은 돈으로 할 수 있겠죠. 자신이 만든 장학금에 전체 액수가 소진되니까 사비를 털어가지고 200만을 조민양에게 지불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국은 저조한 성적을 거둔 조씨가 조민양입니다. 다시 장학금을 받게 된 사실에 놀라면서 조민에게 송급할 등록금 가운데서 장학금으로 나온 200만을 차감하고 제한금액만을 송급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민은 2017년도 1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동료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 원장이 노충환 씨에게 직접 경고를 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계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3학기 연속 장학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자 노충환 원장은 조국의 딸인 조민을 불러서 조용히 타도록 소문 안 나도록 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노충환 원장은 조국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바로 직전인 2017년도 4월에 조민양을 통해서 자신이 양산부산대병원장 임기가 곧 끝나지만 1, 2년 정도는 더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버지와 함께 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검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조국이 노충환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충분하게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충환 씨가 자신의 딸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그랬으니 결국은 노충환 씨가 다음에 관련된 고위직으로 발령받는데 조국이 힘을 발휘했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의미와 해석입니다. 노충환 원장이 조국에게 접근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가 아니고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노충환은 자신이 잡을 수 있는 끈을 예리하게 먼저 파괴했다는 점에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일어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1200만 원 가운데서 600만 원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난 이후의 수령액이기 때문에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는 받은 것은 친소관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런데 공직자로 취임한 이후에 그 6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누구에게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죠. 그런 액수로 보면 아주 큰 액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60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을 보면은 조국이란 사람 자체가 공사구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부부가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간에 아주 악착같이 그렇게 모으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들이었구나. 그런 또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가 사인이 아니고 공직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직자로 재임하면서 받은 것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런 돈을 공직자로 있으면서 노중환 교수로부터 그게 돈을 받았을까. 공사구분이라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조국의 잣대나 기준이 명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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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